자 9805님이 회사의 여직원 중 한 명이 음료를 사왔는데요. 대리님은 커피 못 드시죠? 그래서 페퍼민트 차 사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그녀는 여직원 중 한 명이 아니라 4개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사실 차도 잘 못 마시는데 그날 이후 계속 페퍼민트만 마셔요. 그냥 카페인을 못 먹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 내가 못 먹는 거 기억해주는 거 되게 땡큐긴 하지. 이런 건 사실 확률이 높아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기억한다. 맞아 맞아 맞아. 확률상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찬송이가 생새우를 못 먹어. 근데 내가 맨날 물어봐. 찬송아 너가 개를 못 먹지? 가재인가? 형 저 새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오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찬송아 너가 새우 아니다. 너 새우 먹지? 맞아. 새우 맞아요. 아 맞아. 네가 튀김을 못 먹지? 저 생새우만 먹어. 튀김 괜찮아? 튀김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맙다. 이거 확실히 있어. 그렇게 말하네. 그렇게 말하네. 유구 이하나 님. 네. 서로 중반이 넘어가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잔소리라도 하면 갑자기 그 사람과의 미래까지 상상해 봅니다. 저도 큰일이에요. 요분 좀 큰일인데. 진짜 큰일이네. 진짜 이런 게 있어? 공감이 된대. 우리 메인 작가님이 공감이 된대. 앞으로 전우한테 칭찬만 해줘야겠다. 나 오늘 치킨 먹었어. 잘했네. 더 먹어. 근데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랑 그게 되나? 이성적으로 마음이 생긴다고? 잔소리 하면. 그러니까 칭찬해 주겠다고 계속. 뭐라고 하면은 되게 날 챙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날 챙겨주나? 아 근데 이거는 나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누가 나한테 잔소리 하면 뭐야 이 사람 날 챙겨주나? 약간 왜 날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